김영아씨 제가 얼마 전에요 시골길을 가다가 외롭게 선 팽나무를 봤습니다 아 네 오래된 팽나무가 서있는 마을이었겠네요 아니요 마을은 없고 팽나무만 서있지 뭡니까 그리고 울타리 모양으로 대나무숲도 보이고요 네 남부지역인가봐요 대나무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요 그 팽나무도 나에게나 들어 보였겠죠 아 그럼요 사람 다섯여섯이 손을 벌리고 삥 둘러도 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높이는 15미터 이상 훌쩍 넘어 보이고요 그런데 팽나무만 외롭게 서있지 뭡니까 아마도 그 팽나무는 말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래봬도 예전에 여기가 큰 마을이 있었소이다 아하 그러니까 시골길 가다가 팽나무나 정자나무가 홀로 우뚝 서있는 걸 보면 옛날에 마을이 있었다는 표시라는 말씀이죠 그 대나무도 있었다면서요 남부지역에서는 전에 집 뒤에다가 대나무를 심고 대바구니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것이 예전엔 마을이었고 팽나무 주변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했던 그 마을회관이었겠네요 그렇죠 시골길을 오며 가면서 홀로 서있는 팽나무나 정자나무한테 아니 어떻게 해서 혼자 남았니 물난리 때문이었는지 전년병 탓인지 아니면 난리통 전쟁 때문인지 또 무슨 개발 때문인지 팽나무는 그저 바람소리로 응답하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요 사람만 이 땅을 지켜온 게 아닙니다 제주에 가면요 가끔 외로운 팽나무가 보여요 아마도 사라진 마을 얘기 들어보실래요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자 이 시간 첫 곡 띄워드립니다 남창가곡 반우 반개 편락 나무도를 김경배의 노래로 띄웁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김경배의 노래로 남창가곡 반우 반개 편락 나무도 함께 했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립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한 애랑 여보게 광대 요새 환청 때문에 사할 수가 없네 환청? 이거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상한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린데 머리만 잡게 하시고 허리는 허리만은 가부지 뒷머리만요 허리는 온전투로 인도해 주옵셔셔 아냐 아냐 이보게 지금 누가 누구한테 비는 소린가 아니 뒷머리가 어쨌다는겨 허리는 온전하게 해달라니 자네 요새 허리 아픈가 아 차라리 나였으면은 기도문을 바꾸지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들려와 요요 환청 들리지 않게 해주는 데는 없는가 자자자 잠깐 내가 될 줄 모르겠지만 내가 환청 시킨 굿을 해볼 테니까 그 뒷머리만은요 허리는 온전히 해주시고 그 소리 언제부터 들리든가 이웃 사촌 중에 뭐라고 사는지는 몰라도 여행 다니고 살아 어 그래? 근데 새벽에 베란다 쪽에서 뒷머리만 잡게 하시고 허리는 제발 아이 소리가 들리지 뭔가 평소 현압이 있었던가 아니 어떻게 걸핏하면 뒷머리를 잡고 살든가 근데 말이야 어느 날 부부가 술잔을 찬찬 치는 소리가 나면서 뒷머리만 성공했지 이천이요 찬찬찬 뭐야 뒷머리 잡고 이천 성공 아이 여보게 여보게 그거 보험사기 아닌가 그러니까 뒷머리 한번 잡으면 이천 어허 그거 보험사기단이 쓰는 수법일세 에? 아 그럼 그 부부가 보험사기단이었다고? 아 뭐 허리 다치면 운전 못하잖아 그러니까 뒷머리만 잡게 해달라 그런 거였어? 참 아니 그럼 이 기도는 무슨 뜻인가 병원에서 1박 2일 아 3박 4일이면 빚진 거 땡처리 되게 심해가? 어허 그건 꾀병으로 입원해서 보험금 타서 빚 갚겠단 소리지 아 그런 거였어? 아니 그러면 이 기도는 또 뭔가? 뭐? 폐차장 가기 전에 한 번 더 람보루루 축복을 주워오시고 이거는? 그건 폐차할급 외제차 람보루루 한 번 더 충돌 연출하잔 거지 세상에 아니 그러면 이 기도는 또 무슨 소리야? 또 뭔데? 간만에 가족나들이 애기도 태웠습니다 보험 5개 들었습니다 에이 말려 말려 아니 가족까지 보험사기 쳐? 아니 아기랑 아이랑 아이고 안 되지 아버지 저 부부 외출 못하게 장대비라도 내려주시옵셔셔 네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소리와 연주로 비날이 띄워드렸습니다 네 보험사기극이 끝도 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제는요 아주 치밀하게 각본을 짠 보험사기극을 벌인다고 해요 네네 보험사에서도 조직적이며 지능적인 범죄에 혀를 내두른다는데요 이제 노인 친구와 청소년까지 끌어들여 사기극을 꾸미는 선수들 길에서 일부러 추돌사고를 내서 뒷머리 한 번 잡으면 이천소리가 난다니까 아이고 참 그 머리 쓰는 게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아니 이런 보험사기로 새는 돈 때문에 보험료가 자꾸만 올라가고 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거시기 말이요 생명 걸고 무모한 사기극 꾸미는 분들 이거 누가 말리고 누가 잡아내야 합니까요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이루구나 서울경기의 V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 이고요 전주 익산 95.3 광주 포항 107.9 진도 목파 해남 94.7 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으시고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칠류장과 운산정 고사입니다 네 칠류장 기행문과 운산정 기행문 모두 조선 효종 숙종 때 문신이었던 허목이 지은 글이네요 네네 호가 미수인 허목은요 과거를 보지 않고 우의정에 오른 대단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88세 생애 동안 왕실의 장례법 때문에 송시열과 치열한 투쟁을 했고요 그렇죠 그 왕실 장례법이 장자 마다들 예로 치를 것이냐 둘째 아들 예법으로 치를 것이냐 그래서 1년상으로 할 거냐 3년상으로 할 거냐 이 논쟁 때문에 당파 싸움이 치열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종 숙종 때 그 기년법군 논쟁 중심에 섰던 인물이 바로 송시열과 허목이었죠 네 평생 벼슬 안 하겠다고 은거하며 학문을 쌓았는데 훗날 우의정이라는 정승까지 올랐죠 그렇습니다 그런 허목이 남긴 칠류장 기행문이나 운산정 기행문에서 그가 어떤 삶을 동경했는지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칠류장은 지금의 경기도 고향에 있는 진사 한천수가 공부하며 지내는 집이었는데요 일곱 개 버드나무 집이란 뜻이고요 아 네 고향에 칠류장을 짓고 공부만 하고 사는 진사 한천수를 찾아가서 그곳에 풍광을 보고 기록을 남긴 게 칠류장기였군요 네네 옛 선비들 중에 도연명처럼 다섯 버들나무 옆에다 허름한 집을 짓고 세상 부기공명 욕심낼 거 없다며 유유자적하게 사는 걸 선망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럼 허목이 본 그 한천수의 칠류장은 어떤 집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고향 주건에 진사 한천수가 산다 무성한 숲과 들판이 있고 정원에 꽃을 심었는데 문 밖에 맑은 연못이 있고 그 주변에 큰 버드나무가 일곱 부루 있어서 칠류장이라 했다 책 읽는 초당에 많은 책이 꽂혀 있고 한진사가 그 속에서 홀로 수양하며 스스로 즐거워한다 내가 그런 한진사를 사랑하여 자꾸만 고향 칠류장을 찾게 되고 그 즐거워하는 바를 칠류장기로 남기게 됐다 네네 부부기공명의 눈길도 안 주고 초당에서 호저호탄의 책을 보며 일신을 수양하고 사는 그 진사 한천수를 좋아했던 허목이 자신도 실은 그처럼 일곱 버드나무 앞에서 책을 보고 수양하면서 살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조용히 살고자 해도 왕마다 벼슬을 내려서 불러대는 통에 7순위 넘은 나이에도 이 벼슬 감투 때문에 나아가서 국정을 보고 당파 싸움에도 시달려야 했던 허목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요 고향의 진사 한천수처럼 일곱 버드나무 아래 수양하며 살고 싶었던 허목은 그 안동 운산전기에서도 비슷한 뜻을 내비치죠 자 여기 운산전기 몇 구절 보세요 안동 권숙평이 한가하고 고상하게 스스로 즐기는 삶을 좋아해서 거처하는 방에 운산정사라 이름하였다 바라보니 산기운이 저녁마다 아름답고 봄비에 도단하는 잎이 사랑스럽다 남쪽 시내가에 버드나무 몇 구루가 봄날 푸른빛을 띄고 소나무와 함께 여울같은 바람소리를 내는 풍광이 멋지다 이런 한가롭고 고아한 흥과 즐거움이 있어 운산전기를 쓴다 네 세상 한가운데서 온갖 12사단으로 상대편을 꺾고자 싸우며 살아야 했던 허목 그는 봄날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소리를 들으면서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네 하지만 정작 허목 자신은 86 나이에도 한양으로 달려와 영희정 허적과 맹렬히 싸우다가 경신 대출척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네네 버드나무 7구루 칠류장 곁에 살고 싶었다 그런데 풍파가 많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고전사랑방 7유장과 운산전기 고전재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 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김정승의 대금연주로 청송곡 띄워드립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칙칙폭폭 삑삑 체험열차 승객 여러분 오늘 4호 칸에 특별체험 칸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대학 진학 걱정하신 학부모님께서는 번호표를 뽑아주신 잠시만 1번 나요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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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 몸을 날려서 자녀 대학 입학에 관심을 보이신 승객님 네 들어오세요 자 이것이 특별체험 4호 칸이거든요 아 네 우리 아이가 고2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애가 공부를 하는지 컴퓨터만 하는지 대학 진학 고민을 안 해요 아이하고 얘기는 해봤겠죠 아니 우리 애가 글쎄 나 원 참 앞으로 대학에서 모셔갈 건데 뭐 그런 소리는 하고 있으니 말이죠 아 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아버님 보세요 올해 정원비달 대학입니다 아니 우리 애가 이걸 봤구만 아니 문 닫는 대학 늘어나고 멀쩡한 학과 폐지하는 대학도 늘어나는데 아니 그럼 우리 아들은요 네 보니까 소질이 보이네요 새로 생긴 이 학과 어떠세요 거기 나오면 그 일자리 보장 되나요? 그럼 보실까요? 학과 이름부터 국내 최초거든요 자 보세요 알파고 관리학과 아니 알파고 관리하는 학과라고요? 아니 여기서 뭘 공부하는 건가요? 장차 욕 있죠? 욕자라는 알파고 때문에 시비가 붙을 때 달려갑니다 새로 학습한 욕 말을 제거하고 대신 사과해 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이 욕을 해요? 쓸데없이 어디서 차 마시더라 누구랑 극장 가더라 본 대로 들은 대로 다 일로 바치는 거 귀찮다 그러면 달려갑니다 알파고를 잠들게 해주고 수고비 받습니다 아 근데요 우리 아들이 뛰어다니는 거 안 좋아하던데 걱정 없습니다 원격 조정 기술 배우면은 연락에 띔박질 안 해도 집에 두고 온 알파고가 눈으로 본 시험 문제 정답 알려주는 거 통제 관리할 수 있거든요 야 그땐 집에다 알파고 하나씩 두고 시험 보면 정답 쏙쏙 맞춰주기도 한다 야야 세천아 너 알파고 관리학과 어떠냐? 뭐? 너는 들파고 정보학과 생각하고 있다고? 아니 이런 것도 있나요? 아 역시 소질이 있군요 들파고 정보학과는 007 제임스 본드가 지도 교수거든요 자 그럼 들파고 정보학과로 칙칙폭폭 삑삑 네 대폭류 중에서 중허튼 타령부터 당학까지를 최경만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올해도요 대학 정원 미달 학교가 44개의 학교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4년제 대학 다섯 곳 중에 한 개가 이 대학 정원 미달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문 닫아야 할 대학도 늘어날 거라는데 정작 대학을 나와도 또 일자리가 없으면 그 청춘들은 어떡하죠? 그게 문제죠 아니 이거요 알파고에게 신의 한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나저나 이 문제를 해결 찾다가 지친 알파고가 욕을 배울까 걱정이 됩니다 글쎄 말입니다 어쨌거나 양질의 교육과 일할 맛나는 일자리 이 두 마리 토끼들 어디로 달리는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1부 끝곡 전해드릴게요 판소리 시임청가 중에 시임봉사와 곽시부인 치성드리는 대목을 대목에서부터 시임청 탄생하는 대목까지 김현수의 소리 김득수의 북장단으로 함께합니다 네 1부 끝곡으로 판소리 시임청가 중에 시임봉사와 곽시부인 치성드리는 대목부터 시임청 탄생하는 대목까지 김현수의 소리 김득수의 북장단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상압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올게요 국악방송이 만든 디지털 국악기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그 토파보기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가야금 피리 북에 이어 멋진 우리 악기 해금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에 이어 4가지 악기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 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 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 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 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만나보세요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문화소의 지역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공연을 선보이는 신나는 예술버스를 운영합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신나는 예술버스는 지역별, 계층별 수요에 맞는 맞춤 공연을 통해 읍면동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총매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올해에도 전통무용, 대중예술, 민요, 벨리 댄스 등 다양한 공연을 마련해 총 55차례 해당 시군으로 찾아가 회당 80분 4개의 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신나는 예술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청 예술지원팀 전화 063-280-4846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원로 예술인과 함께하는 무대가 국립부산국악원에서 열립니다 2016 화요공감의 첫 번째 무대 김무길의 검은고산조가 4월 5일 오후 7시 30분 국악원 예지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에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16호 검은고산조 전수교육조교 김무길 선생이 무대에 올라 한갑등류 검은고산조를 선보입니다 또 선생의 예술세계를 들을 수 있는 대담 시간이 마련되고 김무길 제작악보와 의상, 석상오동 검은고 등 자료가 전시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부산국악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부암아트홀에서 전국 국악경연대회가 개최됩니다 제1회 부암 국악경연대회가 5월 20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예선과 5월 27일 본선 경연으로 나눠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초등학생부터 만 35세 이하 일반인을 대상으로 열리고 가야금, 검은고, 해금, 대금, 판소리 등 총 8개 분야의 경연이 마련됩니다 전체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독주회 기회가 주어집니다 참가 접수는 4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 이뤄지고 자세한 접수 방법은 부암아트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립국악관연학단이 이번 달부터 6월까지 매달 국악과 타장르가 만나는 공연을 개최합니다 국립극장 믹스앤초이스 공연이 내일 오후 8시 첫 공연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국립극장 해우림극장에서 펼쳐집니다 믹스앤초이스는 국립극장이 엄선한 최고의 아티스트와 국립국악관연학단이 함께하는 협연 무대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한국 고전 영화의 명장면을 재구성한 영화 믹스 작곡가 원일의 국악관연학 달빛항해를 선보이는 명곡 초이스 가수 알리와 함께하는 스타 초이스 등 다양한 무대가 관객들을 맞이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극장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전시립 연정국악원이 다양한 전통문화를 정기적으로 소개하는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국악으로 전하는 포근한 감동 토요상설 국악공연이 오는 6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궁중음악과 무용, 민속음악 등 전통음악의 전장르는 물론 대중성과 현대성을 더한 창작음악도 선보입니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고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립 연정국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위한 창작판소리 동화책이 나왔습니다 전남 광주 스토리랩에서 우수 스토리로 선정돼 작품상을 수상한 코없는 벅수가 도서출판 문학들을 통해 출간됐습니다 엄수경 동화작가가 쓰고 양준호 화가가 삽화를 그린 이 책은 판소리 서술양식을 차용해 읽는 재미와 듣는 재미가 더해진 창작판소리 동화입니다 우리나라 설화 중 돌로 만든 장승의 코를 깎아 다려 마셔 임신을 했다는 벅수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았고 창과 아니리로 풀어냅니다 더불어 판소리 장단에 대한 설명과 그림이 수록돼 있어 판소리에 대한 이해를 도와줍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종일 김용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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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늘었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도시와 농촌 모두 다 생활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구미시에서는 버림난큼 부담한다 이 종락내로 바꾼 이후 주민들 호응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구미시에서는 2012년부터 공동주택에 전자태그 음식 쓰레기 중량기를 설치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꾸준히 실천해 왔는데요 마침내 이 부분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답니다 그렇습니다 대도시 아파트 단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구미시가 미리부터 실천해 오고 있다는 소식이죠 네 환경오염과 함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알뜰하게 줄여가지고 친환경 도시로 만들자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리라 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구미시에서는 산촌마을 새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서요 무을면 일대에 돌배나무 숲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돌배나무숲뿐만 아니라 특화된 숲을 만들어서 명상숲이나 가로수길도 관광상품으로 내놓겠다는 구상이기도 한데요 네네 특히 구미시에서는요 우선 무을면 안공리 쪽 무을저수지 인근에 무을면 18개 행정리를 상징하는 18그루 돌배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시작한 구미시의 돌배나무숲 만들기는 앞으로 2024년까지 무을저수지 부근과 이마에다 돌배나무 특화숲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과 치유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네 무을면 그 돌배나무숲 주변 그리고 가로수길을 새롭게 조성해서 명상숲도 만들고요 수변 가로수길도 30km 넘게 조성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구미시가 돌배나무를 새로운 사업 수중으로 정한 셈인데요 장미과인 돌배나무는 목재로 많이 쓰이고요 열매는요 식용으로 사용해서 소득이 높은 수중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자 미리미리 심어둬서 앞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될 돌배나무숲 네 특색 있는 경관으로 꾸며서 구미관광을 활성화시켜줄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점차 수익을 내게 되면은 구미시는 돌배나무로다 부자 산천마을이 탄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고향 소식은요 경상북도 구미시의 돌배나무숲 조성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단가 죽장망에 띄워드리는데요 정권진의 소리와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합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심화전 얘기 가운데 천강과 우보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한양 시객들이 우보를 불러내는 얘기 만나보실까요? 한양 낙산방 토경이 패가 심화에게 망신을 당했다는 소문이 나돌자 한양 시객들이 모여 심화 천강은 어찌할지 말들이 많았으니 히히 바보들이야 상대를 야빠도 그렇지 명색이 심화가 들었다는 천강이를 애들 가지고 놀듯이 막 봤다가 개망신당한 거지 토경이가 지 스스로 토사하고 팽당한 거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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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군묘혈 지무덤을 팠어 이보시게 우보 이제는 말이야 우리가 상대를 해야 하는데 이러다 우리까지 망신당하면 이거 한양을 통째로 천강이한테 바치는 골 아닌가 에이 땀지 한양을 바치다니 그놈이 제 아무리 심화가 들었다고 해도 명색이 내놀아 한양 시객들이 모인 자리 없이 다 빙 둘러앉아 놓고 보면은 시마 천강이도 오금이 편치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만들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우보도 말하지 않았죠 낙산 토경이가 상대를 너무 얕보다 그 꼴이 됐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시마를 얕보는 거 아니요 토경이가 어찌 무너졌죠 압니다 토경이가 애시당촌 말을 잘못 꺼냈죠 해피맨은 타고간 명말을 자랑할 게 뭡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고 이 한마디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토경이가 꿈에도 생각이나 했겠죠 자기가 탄 명마가 자기를 낙마시킬 줄 말이요 이 명마가 무슨 말인지 아느냐 아니 집으로다가 그냥 명마라고 하거는 또 무슨 말인지 아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아무나 아무나 그러니 시마 천강이가 남산을 싫은 말이다 당신 배가 남산 많으니 남산 싫은 말 아니냐 몽고 천림 말리 달릴 대장군한테나 주어라 그 제목에서 토경이가 붕붕 뛰다가 나왔다니 아이고 여보시게 우보 그 참 우리는 어설프게 건드려서는 안 되네 헤이 내가 또 누굽니까 한양 시객들 풍류객들 감별사 아닙니까 아무나면 그렇지 감히 우보 앞에서 시안구절 잘못 꺼냈다가 냈다 도망간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아이고 이거 생각나는구만 저 관서에서 왔다는 그 묵포인가 그 사람 말일세 아 관서고 평양을 휘어잡았다는 그 묵포 말이요 아이고 한양에서 한번 놀아보겠다고 찾아왔지 않은가 그 인간이 한양을 뭘로 보고 군불견 하길래 대가리일성 어디서 이태백을 흉내내 네가 이태백이냐 묵포 그 사람 그냥 군불견 했다 그냥 우보 한마디에 그냥 입을 퍽 퍽 퍽퍽 천년을 우려먹던 군불견 소리를 어디다가 들이대느냐 그러기엔 우보가 한 구절 더 넣어줬지 아마 이 구절 가지고 평양으로 돌아가거라 하면선 아기문 나는 이미 봤더라 아기 척 나는 이미 들었노라 작년에 부른 꾀꼬리 소리 다르다는 걸 아문아문아문 그렇고 말고 새끼를 낳았으니 작년 꾀꼬리랑 다르고 말고 여보시게 우보 난 말이야 자녀가 있으니 그냥 심하고 천강이고 걱정 없네 왜 나라고 걱정이 없겠소 시 잘하는 귀신이든 심한데 아니 이런 이런 아니 우보 방금 전까지 그냥 큰 놀이 쳐놓고 이게 뭐 하시는 거용 귀신 같은 시 구절을 줄줄이 내놓으면 어찌 응대를 할꼬 걱정입니다 이런 때는 말입니다 제약 영감이 나서야 품격이 사는 건데 뭐라고? 날 보고 나서라니 아이고 아이고 이보시게 우보 내 나이를 보시오 내 나이를 아니 명 재촉할 일이지똤 제주에서 중국 안탕선인이 절을 했다지 않소 그리고 한양에 오자마자 낙산방 토경이 배가 개망신을 당했고 이게 말입니다 대충 그냥 후려잡을 상대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네 참나 그래서 우리 우보께서 나서줘야 하는 게요 첫 구절로다가 이 땅에 코를 밖에 못하면은 한양 풍류객들이 다 나서도 도리가 없을게요 아니 그러니까냐 심하란 그 시간을 끌어봐야 마침내 말문이 막힐 것이다 그럼 그 일을 어찌해야 하는가 우보이 그래서 첫 구절로다가 천강이고 천강이 몸을 비롯 들어온 심하고 둘 다 거꾸로 뜨려야지요 아무나 아무나 그걸 우리 우보가 해줘야지 아니 누가 누가 나서겠죠 내가요 한 가지 수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또 손가락질을 받을 짓이라 그 말이지요 에이 천강이한테 당한 것보다 낫지요 근데 어떤 수 말입니까 심하도 원한이 많고 천강이도 하한이 많은데 천강이가 출세를 못한 게 뭡니까 좋은 놈 자식 아닙니까 노비 자식 그 아픈데부터 치겠다 아하 여보게 우보 수요일에 마련한 상황꼴 초대석 네 오늘은요 해금산조위원주회를 앞두고 계시는 남미선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남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남미선님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봄이 왔잖아요 해금 연주로다가 봄날을 여실 준비를 하고 계신 남미선 선생님이신데요 그동안은 굉장히 바쁘셨죠 이 연주의 준비로 어떻게 보내셨어요 항상 똑같았던 것 같아요 일어나면 연습하고 밥 먹고 연습하고 계속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프로시네요 우리 남미선 선생님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술사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전문사를 졸업하셨고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강사를 역임하셨네요 그리고요 2001년 동아국악홍클 일반부 은상을 수상하셨고요 2008년 대한민국 대하국악제에서 또 금상을 수상하셨어요 자 이래서 이제 오는 4월에 열리는 남미선의 김영재류 해금산조 연주회 무대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선은 그 날짜하고 장소하고 시간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4월 3일이요 오후 5시입니다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연주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이번에 4월 3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리는 남미선의 김영재류 해금산조 네 선생님 우선 김영재류 해금산조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김영재 선생님이 해금산조를 처음 만들기 시작한 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989년도 전남대학교 재직 시절부터라고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쭉 이제 차근차근 싸우셔가지고 연주를 산조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다른 산조보다 두 장단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엄모리와 단모리가 더 추가가 돼 있고요 해금산조를 타다 보면 김영재류는 다른 산조보다 조의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해금운지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꾸 이걸 연주하다가 다시 옮기고 다시 옮기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소리도 하시고 거문고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문고 성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조의 변화가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두 6개의 악장에 35분 정도의 해금산조무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아니 이렇게 그냥 쉼없이 독주를 다 선보이는 연주 무대가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당연히 부담이 있죠 제가 2014년도에 처음 35분짜리 연주를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쭉쭉 연주를 해오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너무 편하다는 거는 거짓말인 것 같고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남미선 선생님께서는 우리 김영재명님뿐 아니라 많은 선생님한테 사설받으셨네요 전함을 좀 여쭙자면 정순현 선생님, 윤문숙, 고용란, 김한승, 김종식, 김정님, 김성아, 김애라 선생님 같은 연주자분들에게 사살받으셨네요 스승님이 이렇게 많으시면 스승님만 따위의 독특한 개성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대학을 가서 강사 선생님들이 오시니까 수업을 받게 되면서 사사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장단 제가 평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좋은 점만 선생님들이 뽑아서 제 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남미선 선생님만의 독특한 개성이 또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연주 무대가 이 비라는 해금 독주곡이에요 선생님 네 자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곡인지 네 비라는 곡은요 김영재 선생님이 작곡하셨고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1980년도에 작곡을 하셨더라고요 이 곡의 특색은 경기, 남도, 서도, 영남지방 이런 지역의 특색의 농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든 곡이에요 그래서 비는 슬픈 비인데요 슬픈 가락으로 해서 흥경장단, 업무를 위해서 쭉 풀어가는 곡입니다 아 네 슬플 비의 비 네 그래요 이게 좀 우리 악곡에 보면은 이 슬픈 가락은 지방마다 왜 조금씩 이렇게 특색이 있지 않은가 싶거든요 네 맞아요 이 비에는 정말 김영균 선생님이 처음 이렇게 작곡을 하셨을 때 선생님 안에 그 독특한 감성이라든지 뭐 애상 비 그러면 우리가 왜 좀 척척해가지고 그런 감성을 느끼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표현해낼 때 어떻게 표현을 해내시는지요 선생님께서는 최대한 제가 연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 감정이 가장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서도소리나 이런 영남소리나 호남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 지역의 음악을 공부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기본을 알아야 돼서 네 네 그래서 최대한 그걸 공부한 다음에 제 감정을 입히는 작업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뭐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스승님의 감정을 많이 따라가게 되시나요? 아니면은 나름 또 우리 남선생님만의 그 감정을 거기다 더 많이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연주를 하게 되시나요? 처음에는 선생님과 무조건 똑같이 해야겠다 이런 거를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는 많지는 않은데요 3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살아왔던 인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을 제 이야기를 덮어가지고 제 감정대로 이렇게 풀려고 제 스타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되게 처음에는 선생님의 그 멋과 가락을 답습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차점차 자기의 어떤 개성적인 색깔로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데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김영재 작곡의 비 주제 선율이 여러 번의 전조를 하면서 음악적 변화를 준다고 하셨는데요 그 해금 독주곡 비가 담긴 그 전조의 멋에 대해서 좀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조의 멋이요? 이제 남도 소리를 가다가요 남도의 특유의 구슬품을 쭉 연주하다가 갑자기 서도 소리로 넘어가요 그러면 서도 농연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농연법을 바꿔서 이렇게 감정을 바꿔서 또 연주를 하다가 또 서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신나는 경기제가 나와요 그러면 경기제로 하다가 이렇게 쭉 풀어야 되는 그 선율이 가장 재밌죠 그리고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그 앞에 직석으로 직흥으로 푸는 가락이 가장 조의 변화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 가장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영남이라든지 호남, 서도 지방의 슬프고 한스러운 가락이 이렇게 저변에 깔고 이렇게 엮어지는 비라는 곡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슬플 비니까 그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또 흥을 또 빼놓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물론이요 비가 슬프기만 하면 보통 사람들은 개면 느리거나 이렇게 음악을 가야 된다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슬플 비이라고 해서 개면으로 슬프게만 가는 줄 알았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엄머리로 빠른 장단으로 가요 그래서 처음엔 직흥으로 천천히 풀다가 엄머리로 신나게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슬프게 끝나는 그 작곡가실 의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기쁨 속에 슬픔이 있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위험하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쁨 속에 슬픔이 있고 슬픔 속에 또 기쁨이 들어있고 그렇죠 우리 음악은 희로애락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번 남미선의 김영재 1호 해금산주 연주 무대에는 반주를 맡으신 분이 계실 텐데 소개 좀 해주시죠 원래는 대금 연주자예요 대금 연주자 김선호 씨라고 하는데요 지금 민속악계 수리음악감독으로 있고 KBS 민속반주단 악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원래 처음에 14년도에 김영재로 해금산주를 준비하면서 장단을 어떤 분으로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35분 동안 둘이서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친한 지인이었는데 나 이거 김영재로 하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선대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호흡을 쭉쭉 14년대부터 쭉쭉 맞춰왔어요 그래서 제가 연주 혼자 하기에 너무 힘들면 취임새도 많이 넣어주시고 되게 편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계속 같이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동안 낸 남유선 씨는 사울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폭넓게 연주활동을 펼쳐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억에 남는 연주 무대가 있으시다면 어떤 무대일까요? 제일 떨렸던 거는 14년도 우면당에서 했던 독주회가 가장 떨렸고요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이야기가 있는 해금산조라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금산조를 설명을 하면서 해금산조를 쭉쭉쭉 끊어서 타는 공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무 재밌어 하시고 지루한 줄 알았는데 너무 재밌다 이게 산조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오늘 자리해 주신 분이죠 남선 선생님께서는 지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남미선의 해금산조 연주회를 꾸준히 알려오셨는데 덕금지도라는 그런 이름으로 올린 연주회 시리즈도 있었죠? 네 있었어요 그 덕금지도란 뭘 뜻하는 것입니까? 네 이거는 소리꾼의 올고진 소리길이라고요 같이 이제 전통음악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올곧게 하고자 하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쭉 가자는 의미로 같이 지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쭉 흔들리지 않고 가시겠네요 그래야죠 다시 한번 4월에 열릴 남미선의 김영재류 해금산조 공연 안내 자세히 한번 더 해주시죠 네 2016년 4월 3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오후 5시예요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남미선의 해금산조 김영재류와 비를 연주합니다 네 예상자 여러분도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수요일 상황꼴 초대석은 해금 연주회를 앞두고 계신 남미선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선생님 고맙습니다 대박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남미선의 해금 연주로 김영재 작곡의 비를 감상해 보셨는데요 해금 연주자 남미선의 김영재류 해금산조 공연은 4월 3일 일요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억수나 아야야야 억수나 거시기 말이요 니가 전에 근무였다는 소주회사 말이요 와마 요새 난리났더믄 뭐 아니 뭐 땀씨 그냥 놈의 아픈 상처를 건들고 근다요 내비두셔 아이 긍게 시상에 니도 그때 결혼해갖고 그냥 소주회사 쫓겨났잖요 어메어메 사기결혼 당해가지고 보름 만에 이혼했는디 소주회사에 넌 안 받아주고 말이요 와마 그땐 니 많이 울었잖요 와마 내비두라고 헌게 그냥 결혼소리까지 해보여 아시방 내 머리에 쥐가 나고 있는디 그만저만 해두라고 했어잉 아휴 와따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원 시상에 그때 니가 말이야 소주회사나 대고 빈 소주병 씻어내는 일이라도 하고 따고 그냥 눈물로 하세요 너고 그래요 며칠간 회사 나가서 빈 소주병 씻어 냄시러 혼자 몸인게 이 일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빌고 빌고 울고 빌고 요라고 그냥 말한게 시원허요 더 해줘요 머리띠 두르고 금박주는 돌려나라 청춘을 돌려나라 외치다가 우세당하고 아이고 아이고 매억순아 시방도 말이여 너같이 결혼하면서 쫓겨난 사람이 있음개로 선배로서 한번 만나봐야 하는거 아니냐 그 말이여 그러니까 결혼 퇴사자 연대를 조직해보고 말이여 뭣이라고? 결혼 퇴사자 연대라고 아이고 참배이냥 그 사람들은 그래도 신랑 각시라도 있는데 흙만지고 사는 나를 끼워놔 준다요? 뭐를 발랐게 어쩌서 그냥 너무 가슴팍에다가 삼칠오미질이냐고 왜요 왜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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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보냐 아야야야 나가 괜한 날을 했구만 그리야 아이고 저 아 근데 억순아 아 시방 니 얼굴을 찍어갖고 말이여 그 금박주 회장님한테 보내 볼까 싶은디 그 휴대폰 안 끌라요? 아니 이 팔자가 그라고 보기 좋소? 그라고 자랑하고 싶소? 이 그래라우 찍으라고 요거 대문짝만하게 찍어 올려 내 꿈이 금박주 소주병 씻는 거였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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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 어차피 말을 허다본 게 아픈 데를 건드렸는갑이요 자 이따가 일 마치고 말이여 억순아 나가 삼겹살을 구울 텐께 된장에다 한 쌈 두 쌈 험씨로 소주 한 잔 어째? 왜지라고? 한 쌈 두 쌈에 소주? 된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냅돼요 네 북청 사자노름 중에서 사자춤 파연곡을 동선본 외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해 봤습니다 네 복천이가 괜히 억순이 아픈 데를 건드린 날이었군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억순이가 왕년에 금박주라는 소주 회사 다니다가 결혼하면서 쫓겨났다는 거죠 네 요즘에 있잖아요 그죠 그 소주 회사 결혼한 여직원을 쫓아내서 지금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죠 글쎄 말입니다 이게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 일이기도 한데 결혼하면 퇴사시키는 회사가 있다 사과문도 냈다고 하지만 그렇게 갑질하는 그런 업체는 도대체 뭘 믿고 그러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그 시대 말이에요 그나저나 글씨 억순이 아픈 과거를 왜 했다 건드냐고 그러고는 봐 쇠주 한잔 시바 그냥 병 주고 약 줘요 아이고 미안해요 이 시간 끝곡이나 들어요 경기미녀 방아타령을 묵개월 이윤주의 소리로 띄웁니다 네 이 시간 끝곡으로 경기미녀 방아타령을 묵개월 이윤주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네 자 상한골상사대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